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얘기 이 기사들이 주말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과연 남현희 씨는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또 어디까지 믿었고 어디까지 속았나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남현희 씨가 한 라디오에 전격 출연해서 심경을 다 털어놨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저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펜싱을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소개를 본인이 직접 했고요. 펜싱 수업을 하면서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저는 이제 미안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되어달라.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 였어요. 그래서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알겠다라고 지내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고 시안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그리고 행동이 호흡곤란도 저한테 자주 보여줬고 그리고 피토하는 거를 저한테 또 보여줬어요. 실제로 약을 계속 먹었고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을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제가 그랬더니 힘겹게 문을 열어서 보니까 세면대에 피가 가득했고 입에서 그러니까 피토를 한 거였어요. 제가 영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또 병원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여러분 이 내용은 남현희 씨가 그동안 참다 참다 이제야 다 털어놓은 거지만 지금 남현희 씨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저 말도 여러분 지금 믿기지가 않으시죠? 저희가 차근차근 오늘 풀어드릴게요. 안 진영 기장 일단 남현희 씨의 첫 일성은 정말 후회된다? 일단 눈물을 흘렸어요. 저 눈물이 어떤 의미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남현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다시금 나오게 된 이유가 뭘지를 생각해보면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신경 고백을 했을 때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았다. 모두 날 속였다. 그때도 전청조를 악마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후에 대중들이 느끼는 반응은 여전히 남현희 씨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들의 얘기에 주장만 있을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보다, 자세하게 내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를 하나하나 내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악마를 믿고 함께했던 시간들이라고 했는데 그 전청조를 여성이라고 분명히 28살 여성으로 소개를 받았다고 본인은 방금 얘기를 했는데 남성인 것처럼 남편이라고 소개를 한 것도 남현희 씨였고요. 그리고 재력가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서 결국은 투자를 하게 만든 것도 남현희 씨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본인은 악마를 믿었지만 그 악마를 믿게 만든 것도 남현희 씨였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남현희 씨가 오늘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남현희 씨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 며칠 사이에 남현희 씨에 대해서 진정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사실상 공범으로 봐야 된다면 함께 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제적 공동체나 공범이 아니라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야 됐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다시 한 번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 인터뷰가요 10분, 20분이 아니에요. 47분이나 이루어졌는데 안지영 기자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실 본인의 입장에서도 저게 이른바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응한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맨 처음에 대중들 앞에 나선 건 역시 언론 인터뷰였거든요. 그전까지는 대중들은 전청주라는 인물도 몰랐고 그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나와서 그 사람의 재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금 자신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직접 언론 앞에서 진솔한 모습으로 내가 어떤 일을 벌였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본인 역시 가장 힘들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또 이런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데 남현희 씨의 피해는 정작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돈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 사기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전청조로 인해서 투자금을 넣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남현희 씨는 대중들이 바라볼 때 주로 전청조가 그렇게 지급하는 명품이라든지 여러 혜택을 받아온 게 아니냐. 그런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전청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피해를 받았는지 얘기를 묻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청조를 고소하겠다고.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과연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를 어떤 명목으로 고소하게 될지 본인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나도 돈을 잃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럼 다른 피해자처럼 사기 명목은 아닐 겁니다. 과연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전청조에게 제기할지도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보이는 라디오 거의 TV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출연해서 심경을 50분 가까이 털어놨어요. 이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주현 변호사님 전청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안부인 이상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다는 것이 전청조가 지금 무슨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남현희 씨가 지금 전청조가 의심받고 있는 사기 행각에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가담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처음에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접근하면서 가진 수법을 다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시안부 인생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모성분능을 자극해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남 씨에 따르면 첫 만남 자체는 처음에 펜싱 배우러 왔는데 그때는 자기가 28살 여자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니까 같이 펜싱 수업하면서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가족 같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외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터놓으면서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가는 이 과정에서 갑자기 돌연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 6개월 시안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다는 게 남현희 씨 주장입니다. 심지어 이 각혈이라고 하죠. 피를 토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고 약을 계속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현희 씨가 너무 충격받아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또 정작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청조가 점점 접근하면서 남현희 씨의 마음을 열어가게 만드니까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15살 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딸한테 느끼는 이 모성애적인 감정을 전청조 씨한테 느끼면서 안쓰럽고 불쌍하고 자꾸 마음이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들으신 것처럼 남현희 씨 본인은 전청조가 이미 여자라고 본인이 여자라고 말하고 접근을 했고 그리고 시안부 인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연민의 정이 느껴졌겠죠. 그런데 갑자기 돌연 재혼을 최근 기사에서 발표한 인터뷰에서 재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얘기 계속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친구로 그냥 정말 그냥 가족 같은 친구로 지내다가 그런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제 옆에 누워서 이제 본인이 남자라는 거를 노출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 노출이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제가 좀 당황스러운 스킨십? 네. 그게 먼저 있었고요.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데 분명 남성이었다. 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한 부분이니까 친구로서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어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몸을 봤을 때는 사실 중요 부위 빼고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뭔가 뭘 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전청주한테 이제 이게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피호텔의 혼혜자라고 했으니까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보완 이식을 받았다? 들을수록 소설 같은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일단 좀 설명을 해볼까요? 박성미 변호사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여자인 친구로 가족 같은 친구로 지내왔는데 어느 날 옆에 누워있다가 스킨십을 통해서 본인이 남자임을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 진행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선관계를 시도했다는 것인가? 라고 묻자 남현희 씨가 그렇다고 하고 당시 남성이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다만 3개월과랑 동거 동침하면서도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즉 신체 중요 부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신체 중요 부위를 보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 몰랐고 조금 무서웠다라고도 답변을 했는데 다만 남현희 씨 실제 남녀 사회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총조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엄청나게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더라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남현희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희망 행위 자체만 두고 본다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TV에서 눈을 떼시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들으시면서도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듣는 거지 하실 거예요. 지금 시티도에 계신 패널분들의 표정도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과. 그런데 다시 그래도 정신 차리고 짚어볼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전 총조라는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걸 털어놨다는 걸 남현희 씨가 듣고 일단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남현희 씨는 아이를 한번 임신하고 출산한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몸 변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인데 일단 남현희 씨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확실히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긴가 민가하면서 옆에서 전 총조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식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오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현희 씨가 임신 테스트기를 자기가 먼저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상황에 전 총조 씨가 어쨌든 둘은 연인으로 지냈으니까요. 연인 간에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조그만 몸이 이상하면 임신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현희 씨 얘기로는 본인이 뭔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기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남현희 씨는 얼굴에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국을 가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 총조가 임신 테스트기 봉지를 뜯어서 주는 거로 20번 넘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니까 계속해서 두 줄이 나오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현희 씨 입장에서도 설마 이게 무슨 생식 기관까지 다 이식을 했으니까 임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니까 친정에 와서 일단 가족들한테 상황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가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라는 상황을 듣더니 지금 사와서 해보자고 해서 가족들이 주는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그때서야 비임신이 나왔고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는 것도 왜 병원에 안 갔냐 하니까 병원에 가는 걸 계속 전 총조가 말렸다는 겁니다. 남현희 씨 본인도 병원에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서 명확하게 좀 날짜를 두고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생리가 중단이 되잖아요. 알아보고 싶었는데 3, 4주 지나서 몸에 생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상하다 싶어서 이 차촌 동생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임신을 하면 착상혈이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헷갈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요. 유은경 평론가님. 이 부분도 참 글쎄요. 시청자분들 답답하실까. 남현희 씨는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 총조라는 사람과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일을 전 총조가 가지 말라 한다고 해서 병원을 안 갔고 그것을 20번 넘게 임시 테스트를 준 걸 가지고 두 줄 나왔다고 임신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본 데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줄 나와서 그제서야 속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현희 씨의 경우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맹목, 눈이 먼다라든가 확증 편향, 내가 믿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맹목이라든가 확증 편향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까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도 사회의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성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외형이 바꿔지는 것뿐이지 그런 남성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작용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인터넷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디테일한 부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전청조라는 사람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자기는 아들인데 그런 곳에서는 이런 고안 이식 수술까지도 한다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 번만 누군가를 통해서 비뇨기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어떤 토탈의 검색, 지식 검색, 정보 검색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전청조 씨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말을 그냥 믿고 싶어 했던 남현희 씨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남현희 씨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건희 전 회장의 개인 가정교사라는 사기꾼을 한번 만났었고요. 영국의 귀족이 됐다라는 사람이 상류층 사람들의 돈을 굉장히 많이 뺏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유럽의 귀족들만 차는 시계를 판매해서 유명한 톱스타들도 다 5천만 원 억대에 샀던 사건들이 다 그분들이 엘리트에다가 자산이 많은 분들도 아, 이게 맞을 거야라고 믿으면 어떻게 좀 헤어나기 어려운 건데 그 근처에 욕심이 있었고요. 남현희 씨는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욕심이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처음에 전청조라는 사람과 만남을 갖고 좋은 감정으로 발전했을 때 시안부 인생이라는 걸 들었을 때 화장실에서 하도 안 나오길래 열어봤더니 각혈을 하더라.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실제 각혈을 한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라 들어가 봤더니 세면대에 각혈을 한 흔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뭔가 혈흔으로 보이는 약 같은 거 딱 뿌려놓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 넘어갔고 보세요. 그리고 그때 시안부 인생이라면 병원에 데려갔어요. 본인이 안 간다고 그걸 놔둬요. 그럼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 정황상 보세요. 다 속아 넘어가요. 어떻게 생식기를 이식했다고 임신을 한다는 걸 본인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놔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게 제가 만약에 아침에 어디서 다쳤다고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다친 줄 알지. 저 사람은 저 거짓말하는 걸 거야. 저 다친 장면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웬만하면 믿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이상한 말을 하면 또 유심할 수도 있는데 사기치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데 뭔가 같은 일반인과는 다른 비상한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누구를 속이려고 달려들면 상대방이 그걸 안 속을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남윤윤 씨가 정말 속았는지 안 속았을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안 속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속았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남윤윤 씨 말로는 처음에는 의심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전청절한 존재를 다 의심을 했는데 전청절한 사람한테 뭔가 의심되는 것을 이해가 되게끔 대답을 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믿게 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또 전청절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세팅을 했으니까 경호원 데리고 다니고 기자를 또 고용해서 가짜 기자 고용해서 주변 정황들을 취재하게 만들고 파파라치를 고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더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심지어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한테 그룹을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어떠한 판타지의 세기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맹목적이 되면서 경주마가 여기 딱 옆에 차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판타지만 보이고 다른 정보는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황당구에 속느냐라고 하지만 사이비 종교 같은 걸 믿는 분들 보면 사회 지도층이나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교주의 잘못된 내용을 증거까지 다 공개하는데도 사이비 종교 믿는 분들은 오히려 방송국 가서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믿기 시작하면 황당구까지 믿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 판타지의 세계가 무너지면 내 존재도 무너지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어야 하니까 계속 믿는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현희 씨가 처음부터 공범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완전히 속고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뭔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남현희 씨가 공범이다 하는 건 아직은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아직은 좀 살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일단 잠시 논외로 하고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